자, 맹진영님께서 이런 질문 보내셨어요 오늘도 애드립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거 보는 맛에 음방 항상 챙겨봐요 중간에 약간 원래, 원래 처음에, 맨 처음에 한 건 뭐였어요? 중간에 멘트는? 야, 너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냐? 전 감자요 감자? 뜨거운 감자 뭐? 이거잖아요, 그렇죠? 요거를 근데 방송 때마다 바꿔서 했어요 맞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진짜 괜찮았다 했던 건 뭐였어요? 생각보다 할 때는 조금 민망했는데 좋아해주셨던 게 주세요 했던 거 띠띠띠띠띠띠띠 사랑스럽게 주세요 귀엽게 주세요 멋지게 주세요 나도 이거 봤어요 그래서 오글은 했지만, 임팩트가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이걸 왜 두 가지나 하게 해드렸냐면 구 두 개 하는 동안 하나를 생각해라 시간을 드린 거였거든요 애들이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만들어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엽씨가 약간 부담되겠어요, 질문을 해야 되니까 갑니다 딴딴 혜승아 네, 형 SBS 방송국 안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? 박서현 누나죠 어? 나는 국주는 한데 와아 혜승이 퇴장 안녕 일찍 퇴근 안녕 아 요렇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매번 방송 때마다 지금 2주 지금 방송 더 남았죠? 네 2주 동안 지금 몇 개의 방송이 더 있을 텐데 네 저희가 관심 있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